한 번 부모님입니다. 두 번 박수 받아주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수고를 위해 젊음을 자원하는 이 좋은 계좌에 이렇게 옆목들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대 여러분과 가족신지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조금부터 섭외위를 벌어온 성대 입장에서 다 수단히 부탁을 드리려고 굉장히 섰습니다. 일찍에 된 건 김부선사께서는 내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자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지배하자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향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은 국가 간에도 문화의 축구에 따라서 국적을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사단의 유론이 아닌 주의공이 되셨습니다. 이제는 조급해 하실 일도 없고 천천히 황소거름으로 긴 인내의 시간을 방래하면서 성대의 길을 두고 두고 걸어가 주십시오. 오직 천착의 시간만이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. 천착의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소품 또한 꽃의 피우리라 생각이 듭니다. 먼 후일 그런 천천의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격정없는 소품을 만들어줄 때 대한민국 사단에서 여러분들의 작품은 불놀이 꽃의 피우리라 믿습니다. 동호사께 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거짓말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제 분노 국립을 축사했습니다.